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량리역을 요즘 굉장히 자주 가는데요. 청량리역을 보고 있으면 예전에 용산역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강남역이 또 떠오르죠. 앞으로 지금 청량리역이 바로 그 두 지역의 모습을,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제 눈에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량리역에 있는 전농동 계속 놓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청량리역이 바로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오늘 제가 이 주택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역 하면 교통역이 굉장히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북부에 관문 역할을 하고요. 우선은 지금 1호선과 경희중앙선 그리고 분당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S 경강선 그리고 ITX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 GTX 두 개의 노선과 그리고 면목선 그리고 강북 횡단선까지 굉장히 그리고 앞으로 또 SRT까지 청량리역을 지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강남 부럽지 않는 바로 그러한 광역교통망을 또 갖추게 되는 곳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량리역을 주변으로 해서 그러면 입지를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초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청량리역과 굉장히 가까운 슬세권의 환경을 갖고 있고요. 현재 청량리역에는 롯데백화점, 마트, 영화관 이렇게 모든 편의시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 정말 편하고 앞으로 지금 현재도 임차 수요가 상당히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서울시립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복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주 안정적인 임차 수요를 갖고 있고요. 가까운 곳에는 고대, 카이스트, 경희대, 외대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슬세권 환경을 원하시는 또 대학생들도 이곳에 굉장히 많이 모여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는 이제 직장인 수요도 점점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도 분당선 연장되면서 지금 강남 직장인들이 이곳에 굉장히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거의 전세가가 2억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죠. 그리고 앞으로는 청량리역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이 일어나고 현재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새로운 업무 단지가 아주 가까운 곳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3단계에 거쳐서 현재 스타트업을 조성하기 위한 1단계가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의료, 바이오 앞으로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서울시 그리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곳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업무 단지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동 답심리 뉴타운이 바로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를 계속 이거는 견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학군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서울 대표 도서관까지 2023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항공도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바로 강남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량리 역세권 개발은 고밀도 역세권 개발입니다. 강남을 제가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강남과 강북의 발전, 균형 발전을 맞추기 위해서 바로 그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바로 청량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부도심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주 고밀도 역세권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집가 상승에 영향을 주고요. 모든 개발 오지가 청량리 역에 모여 있기 때문에 청량리 역에서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초역세권의 입지를 갖고 있는 주택들은 그 가치가 앞으로 상상 이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덤으로 그런데 이 덤이 정말 나중에 대박이 될 수 있는 바로 건데요. 바로 옆에는 전농 9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아래에는 전농 8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농 9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일몰제 걸릴 뻔하다가 지금 다시 투표를 통해서 살아난 곳이죠. 그래서 지금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투표율이 동의율이 한 80%가 넘은 상태고요. 일단은 기본기획이 세워져 있는 구역으로 만약에 동의율이 완성이 되면 앞으로 옆에 구역 지정 예정 지역으로 주변을 편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량리역 가면 용산역이 생각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전에 입지 변화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용산역입니다. 집장촌이 아주 고층의 주상복합 건물로 지금 아주 빽빽히 들어와 있죠. 앞으로 청량리역도 바로 동일한 길을 걷겠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멀지 않았습니다. 한 3년 뒤면 모두 완공이 되는데요. 40층에서 65층의 초고층 건물 10개가 이곳의 청량리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브랜드죠. 롯데, 한양수자인, 그리고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천 세대가 넘는 세대가 들어오게 돼 있고요. 업무단지, 쇼핑, 복합단지, 그리고 호텔 모두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말 천지개벽할 만한 변화를 이곳에 겪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시세가 이렇게 계속 청량리역을 견인하는 새로운 그런 주택단지와 주상복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의 지가상승, 여러분 한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광역교통망, GTX, 신호선, 비노선 조기착공 들어가면 2022년에 착공 들어가서 빠르면 2025년, 늦으면 2027년에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아시겠지만 개통되면 가장 큰 지가상승을 이루게 되고요. 청량리역 가장 초역세권들이 그 첫 번째 수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강북횡단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굉장히 미는 횡단선이죠. 이것은 앞으로 지하철 7개 노선과 환승이 됩니다. 따라서 강남 부럽지 않는 바로 그러한 촘촘한 노선망을 갖추게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SRT도 수세역에서 끝났는데 지금 청량리역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거의 전국 각지에서 청량리역에 정차하는 인구수, 그리고 여기에 모여들어서 쇼핑하고 그리고 서울의 각지로 이동하는 이러한 유동인구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그로 인해 발전되는 여러 가지 집가상과 그리고 정주인구, 상업시설 확충 이런 모든 것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입지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투룸과 스리룸을 그냥 각각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같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실제 투자 금액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 있는 곳이 투룸이고요. 뒤에 있는 가격대가 스리룸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충 이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전세는 지금 투룸 같은 경우에는 2억에서 2억 천만 원 선입니다. 그리고 스리룸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정도. 그래도 스리룸 치고는 정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조금 아쉽지만 지금 투룸은 1억 원 그리고 스리룸은 1억 3천만 원 정도 여러분 듭니다. 그러나 투룸과 스리룸 차이가 보통 실제 투자 금액이 5천에서 한 1억 정도 보통 나는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3천만 원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더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분 차이는 지금 투룸 같은 경우에는 5평 그리고 스리룸은 거의 9평이 됩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차이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스리룸이 이곳에 제공되고요. 그리고 한 45세대 정도의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차하시기에도 편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아직 오르지 않는 가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